김태칸이 결국은 해냅니다! 와.. 이걸 김태칸이 해내네요! 김태칸! 이거 김태칸이에요! 넥슨 아레나에서 1등 했어요! 1등! 충북 쓰고 떨어지고 이건 떨어질 때 부서 차나? 안 차네 그립하면서 떨어지도 안 찬구나 와.. 뭔데? 잠깐만 내리막지에서 떨어질 때 인 인이 된다고? 인 인이 되네? 와.. 이거 PC카트로 이렇게 라인 타면 다 돌아버리는데 진짜로 와.. 근데 모카는 이게 되나보네? 아.. 진짜 어떻게 가야돼 이거? 개박세네 길이 존나 좁아 아.. 부서 2개 있어야되네 아.. 진짜.. 배털 2초 아.. 요기야! 요기 너무 어렵다 여기 와.. 좋은 공간 미쳤네 아.. 1회 좀 나오네 이따가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드립하니까 차는데 부스터 와.. 뭐야 와.. 뭐야 차네 잘 드립하면 와..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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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서 안찼다 아.. 미친 아.. 진짜 배타 2초인데 아.. 미치겠네 진짜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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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찼다 아.. 미친 너무 빨리 했어 와.. 원래 동화 2부금 이에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렉 걸리냐 니가 좋은가 아 왜 이렇게 렉 걸려 짜증나게 와 부스 하나 더 남네 이러면 더 빠르다 이러면 와 잘 달렸대 완전히 가봐야지 아! 어택 다 찍고 할 거예요 저는 랭킹전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아직 어택 다 찍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트랙을 기록을 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필드 꼬였어 필드 꼬였어 아아아아아아아앙 파워 으으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